아 프로라에센스 새로 나왔네요. 자 프로라에센스 새로 나온 거 클리어 해보겠습니다. 아 왜 안 찬이야. 아 프로라에센스 왜 안 깨지지 또? 와 이거 쉬운데 이거? 이거 배탈 몇 쪽까지 나왔어요? 12. 12. 저랑 똑같네요. 어? 저랑 똑같네요. 저도 12. 12까지 나오지. 12.5인가? 와 전보다 잘 나오셨네요. 전보다 잘 나오지. 와 야. 아. 어 빠르다. 깼다 이거. 이상해. 선개 깼다. 아이고. 깬 가야겠다 이거. 김정. 그치 깨지 이거는 이거는 쉽게 깨지 이거는 쉽게 깨지 얘들아 마지막에 좀 아 이덕트 좀 불안불하게 좀 실수했는데 클리어 아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못 깰 것 같은데 쏘네양 어 저 이거 세 번만에 깼는데 세 번만에 깼다고? 네 저 설상 좀 오래 걸렸어요 오늘 오늘 눈좋게 깬 것 같아요 와 시골이 이상하다 강이 내가 봤을 때 이건 못 깰 것 같아 오늘 와 이건 어렵다 그치 궁금한게 생겼어 갑자기 여기 올라가지나? 아 올라가질거에요 그거 속도 늘어서 안가져요 1등 일단 태어난ansa 1등 2등 4등 4등 5등 2등 5등 3등 6등 5등 9등 4등 2등 아 정말 아깝습니다. 왜 잊었냐? 날? 왜 잊고! 이제 왔어. 깬다. 소매야. 오! 오! 빠르다. 57초 게임인데 이거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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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번째로. 깼다. 아. 나이스. 아 중간에 실수했지만. 프로 라이선스 클리어하고요.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받칩니다. 다잇. 사실 안 깨질 줄 알았는데. 클리어했습니다. 자밥이네요. 여러분들도 프로 라이선스 한번 도전해보시고. 저도 카라플하고 PC카트하고 두개 다 하다보니까. 감을 많이 잃고 PC카트 라인이 좀 많이 이상해졌어요. 하지만. 하면 됩니다. 인간의 한계는 엄청나거든요. 여러분들도 프로 라이선스 꼭 성공하시고. 제 빌드 참고하시고. 꼭 깨시길 바랍니다. 제 빌드가. 베타 제가 57.5 까지인가 뽑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빌드 사용하시면 깰 수 있을겁니다. 영상 여기까지. with us you love.